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또 룩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번 룩북도 아주 다채롭고 예쁜 옷만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기재된 가격은 청고만 부탁드리고요 사비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짜잔 첫번째 룩은 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늘하늘한 여신 룩입니다 거기에 약간 힙한 요소를 더한 룩이랄까요? 이건 포르테나에서 구매한 셋업인데요 가격대는 꽤 있는 편이었어요 블라우스는 끈이 저렇게 있어서 앞뒤로 묶어서 연출할 수도 있고 스커트는 진짜 평범해요 그냥 같은 소재라서 샀는데 이게 4만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 블라우스의 좋은 점이 제가 오조비에다가 라운드 체형이라서 이런 소재를 잘못 입으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축 처지지 않고 어깨라인이 딱 예뻐보이고 굉장히 말라보여요 뒤로 딱 묶었을 때 라인도 잘 잡아줘서 너무 잘 산 것 같은 블라우스예요 이 스커트는 진짜 평범한데 안 사기엔 또 같이 입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셋업으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목걸이도 셋업이랑 같이 샀는데요 요즘 하트 목걸이 유행이잖아요 이게 딱 크기도 적당하고 가볍고 끼기 편해가지고 요즘 진짜 매일 끼고 있는 목걸이에요 이게 끼니까 포인트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이거는 마지셔우드의 트리플렛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세 군데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크기는 아이폰 13 미니랑 비슷한데 또 폰은 안 들어가요 카드나 현금 틴트 몇 개 정도 수납 가능한 사이즈고 체인도 싼티 안 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수납보다는 그냥 패션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룩은 되게 얌전하면서 또 귀여운 느낌의 미니 원피스를 코디해 봤는데요 민소매가 저처럼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반팔을 매치하면 팔뚝도 커버하면서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이 원피스는 8 days a week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되게 기본인데 넥라인이나 뒷부분 파임이 포인트가 되는 A라인 미니 원피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기장이 그렇게 짧지 않고 허벅지 중간까지 오거든요 그리고 주머니도 있고 품도 커서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셔츠랑 입으면 결혼식 같은데 입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같이 매치한 티셔츠는 플리스 프로젝트 제품인데요 얘도 기본인데 포인트가 되게 많은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의 좋은 점은 소매가 넉넉하고 사선으로 돼 있어서 팔뚝이 진짜 얇아 보여요 그리고 앞부분에 달린 라벨이 자켓 같은 거 입을 때 되게 포인트가 되고 단독으로 입어도 예뻐서 요즘 제 교복 티셔츠입니다 이 신발은 제가 딱 보고 사려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제 사이즈가 품절돼서 직구로 비싸게 산 자라 발레리나 슈즈입니다 일단 컬러가 키즈 슈즈 치고 굉장히 고급진 컬러예요 그리고 발이 진짜 진짜 편하고 그냥 양말 신은 느낌이에요 밴딩도 완전 쫀쫀하고 뒤꿈치 까짐 전혀 없고요 제가 밟을 넓은 240인데 37 사이즈가 맞춘 것처럼 잘 맞았어요 양말 신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신발 자체가 말랑말랑해서 착 감겨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룩은 하이틴 재질의 상큼한 프레피 룩입니다 화사한 느낌의 핑크 오버핏 셔츠와 체크 플리츠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이 핑크 셔츠는 컬러가 진짜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고 바스락거리는 소재라서 덥지 않아요 그리고 스크런치가 세트인게 너무 귀엽고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핏은 완전 오버핏이라서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소재가 두껍지 않아서 초여름까지는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제가 머리가 짧아서 스크런치를 못한게 너무 아쉽지만 저렇게 손목에 끼워도 너무 예쁘답니다 같이 매치한 스커트도 에잇데이즈어웨크 제품인데요 이게 소재가 진짜 좋고 안감도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입으면 플리츠가 딱 이렇게 각이 살아 있어서 너무 예쁘고 기장은 꽤 짧은 편이라서 속바지 필수입니다 브라운 컬러 벨트 같이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번째 룩은 대놓고 힙하고 싶은 MG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수에서 몇 번 본 것 같은? 제가 요런 룩을 잘 입진 않는데 힙스터된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구요 저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위에 입은 볼레로는 에트몽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얇고 다이어 패턴이랑 긴 레이스업 끈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이 볼레로도 정말 말라보임의 끝판왕입니다 팔뚝살 커버도 잘 되고 햇빛도 막아주고 근데 또 완전 힙해 그래서 한여름까지 주구장창 입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바지는 플리즈 프로젝트 제품인데요 핫픽스 아시나요? 90년대에 굉장히 유행이었던 건데 그걸 바지에 이렇게 힙하게 접목시킨 키치한 데님이에요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심히 입어야겠죠 사이즈는 되게 크게 나와서 S도 엄청 크더라구요 근데 요즘 골반에 걸치는 요런 핏이 좋아서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룩은 귀여운 오버롤 그리고 초록초록한 컬러의 아이템들을 매치해 봤는데요 뭔가 목장의 소녀미가 느껴지는 룩입니다 티셔츠는 자라에서 구매한 타이다이 티셔츠에요 하트 모양으로 나염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여웠던 제품이고 컬러도 약간 아보카도 같은 색감이라서 피부가 되게 뽀해 보이더라구요 사이즈도 완전 넉넉하고 소재도 진짜 좋아서 추천합니다 이 귀여운 오버롤은 펀 프롬펀 제품이에요 이거 오픈만 기다리다가 샀는데 진짜 소장같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꽃무늬 패턴이랑 앞판에 하트 모양이 포인트인 제품이고 핏은 오버핏에다가 바지는 약간 플레어로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여름에 이거 밀짚모자 쓰고 같이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제품입니다 요 가방은 제 요즘 최애 가방인데요 되게 가벼운데 밑에 판이 있어가지고 모양도 어느정도 잡히고 끈으로 여맬 수도 있고 내부에도 또 수납 포켓이 있어서 저같은 보부상한테 딱 좋은 여름 가방입니다 이거 진짜 요즘 매일 들고 다녀요 여섯번째 룩은 인스타에서 반응이 진짜 좋았던 데님 셔츠 룩입니다 제가 데님이 확실히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룩북에 항상 껴 있는데 요번엔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코디해봤습니다 요 셔츠는 자라 제품이고요 옆구리에 달린 단추를 저렇게 끼워서 투웨이로 연출 가능한 디자인인데 저 단추가 자꾸 빠져요 그리고 되게 얇고 부들부들한 데님 소재입니다 저는 크게 입으려고 L 사이즈를 사가지고 되게 넉넉한 핏이고요 단추를 잠그면 약간 저렇게 허리를 잡아줘서 좀 더 여성스럽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컬러도 그렇고 되게 시원해서 초여름까지 얘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또 다른 하트 목걸이는 미드나잇 모먼트 제품입니다 얜 조금 더 미니미하고 귀여운 사이즈예요 얘도 끼기 편하고 되게 가벼워서 요즘 자주 끼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확실히 하트 목걸이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매치한 스커트도 자라 제품인데요 저는 좀 이렇게 깍둑깍둑하게 들어간 플리츠가 좋더라고요 얘는 속바지도 있고 자라치고 소재가 좋아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되게 넉넉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엑스스물도 되게 널널하게 맞았고요 착용감이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얘가 꾸김도 좋고 컬러가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일곱 번째 룩은 약간 우아한 느낌의 블랙 로그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근데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게 좀 키치한 포인트를 넣어준 룩입니다 이 원피스도 애트몽 제품이고요 그냥 블랙 원피스 같지만 소매 퍼프 디자인이나 넥스트링 그리고 스커트에 큰 주머니가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는 원피스예요 안감도 되게 잘 돼 있고 소재가 아주 시원하고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러워요 사이즈는 S 사이즈가 되게 제 뱃살을 딱 잡아주면서 핏하게 맞는 느낌이었고요 애트몽 원피스들이 대체적으로 이 여성스러운 라인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초딩 몸매도 뭔가 볼륨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원피스라서 완전 추천합니다 마지막 룩은 제가 그냥 스튜디오 올 때 입고 온 옷입니다 그냥 제 마실룩 그 잡채 이 티셔츠 입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51% 제품이고요 그냥 면티인데 저렇게 목에 포인트가 있고 이게 목이 잘 안 늘어나서 제가 집에서도 진짜 자주 입는 티셔츠예요 사실 이 티셔츠가 크게 특별할 것도 없고 재질 대비 가격대도 꽤 있는 편인데 왠지 모르게 자주 손이 가는 티셔츠예요 이 목걸이도 51%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진짜 유니크하다면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얇은 줄도 있는데 저는 두꺼운 걸로 샀습니다 사실 저 티셔츠보다는 그냥 민자 티셔츠에 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반바지도 제 요즘 교복인데요 자라 제품이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데님 쇼츠예요 너무 새 옷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고요 딱 적당한 길이에 적당히 넉넉한 이런 바지를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차지해냈는데 이것도 겨우겨우 샀거든요 근데 정말 예쁩니다 짱이에요 이 슬리퍼는 버켄스탁 플로리다입니다 제가 버켄스탁을 진짜 달도록 몇 년째 신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본 남자친구가 사줬습니다 실버 덕후인 제 취향을 알고 또 실버로 사왔더라고요 뭐 버켄스탁은 진짜 여름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되고 짱 편합니다 올 여름에 이것도 제가 아마 바닥을 까맣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룩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